한국 마침내 K-3 전차 생산 미국도 탐내는 세계 1위 관통력 이럴수가 독일 신형 전차 개발 포기 유럽 발칭 차세대 K-3 스텔스 전차 무스북 신형 전차 누가 더 셀까? 우리 군도 차세대 전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도 2023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제주군사기술학회에서 갇힌 K-3 전차로 불리는 차세대 전차를 선보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형의 회색 도료로 덮여있다는 점이다. 바로 스텔스 도료다. 형상도 스텔스 형태로 적 네이더에 잘 탐색되지 않도록 해 방어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장갑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도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다. 주포의 경우 현재 K-2 전차의 120mm 주포보다 큰 130mm 활강포, 포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장착한다. 주포가 커졌다는 말은 파괴력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통력이 기존 대비 5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개발 중인 전열화학포, 레이저포 등도 개발이 완료되면 장착을 검토할 예정이다. 독일 라인 메탈사의 차세대 주력 전차 KF-50한 판터, 펜서, 도 동일한 130mm 활강포를 채택하고 있다.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 가 탑재된다. 현대로템은 그동안 제시한 차세대 전차, 엠벤빌, 컨셉 모형을 통해 부무장으로 레이저건, RCWS, 다목적 미사일 시스템을 제시했다. 현대로템은 엔진비티 상부 주포 바로 뒤에 원격 통제가 가능한 레이저건, 뒷부분에 다목적 미사일, 그리고 소형 드론, 능동방어장치, 대응파괴 등이 장착된 모형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X처럼 무인 포탑과 RCWS를 갖추게 된다. 무인 포탑은 승무원 배치 없이 포탑과 자동장전장치, 발사장치를 설치해 운용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최신형 T-14 아르마타, 아오마터, 전차가 채택하고 있다. 에이브럼스X는 RS6 프로텍터 RCWS를 무인 포탑에 장착하고 있다. RS6는 무장헬기 기관 포급인 30mm 체인권과 7.62mm 공축기관총, 대전차 유도무기 등을 통합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탑승 인원 또한 기존 대비 축소된다. K3 전차 내부는 최대 3명으로 전차장과 조종수, 포수로 구성된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무인화 자동화 추세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승무원실 안에서는 360도로 감시가 가능한 영상장비가 장착되면서, 승무원들을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전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볼 수 있다. KF-51과 에이브럼스X도 3명의 승무원이 운용하도록 하면서, 전차 탑재 드론 운용병 등 선택적으로 1명을 추가할 수 있게 설계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올해 초 공개한 차세대 전차 개념도에서 따라 소형 전술 드론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전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찰과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필요에 따라 드론을 띄워 적진을 정찰한 뒤, 자폭 공격을 통해 비장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보관이다. 전차를 움직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기존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 대신 수소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차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궤도는 레드백 장갑차와 마찬가지로 고무 소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고무 궤도는 기존 대비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상당한 이점을 보유해서다. 현대 전차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 예스, 도 도입된다. 능동 방어 체계란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하고 이를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우크라이나 전으로 미사일이나 드론 등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군의 요구에 따라 폴란드에 수출하는 K2PL 모델의 앱스를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차기 전차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당국이 구상 중인 한국형 차기 전차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 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고, 현재도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동시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 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명 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예상 성능 수준 2030년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차기 전차의 기대 사양은 아래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력 개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채택이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함으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개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 구성이다. 그리고 고전압 대전류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네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의 활용이다. 추진 동력뿐 아니라 탑재 장비들에도 전력 소요가 많으므로 전원과 전력 제어 개통, 배터리, 펄스 전력 부분이 성능의 관건이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장치 적용이다. 전기 구동로면 감흥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장치와 경량 고내구성 복합제 휠과 고내구탄성 고무제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궤도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 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의 채택이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막십 이상의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포 채택 가능성이다. 에드는 현재 전열 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개발 중인데,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필수 성결 요소일 것이다. 전차의 큰 위험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네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한다.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이다. 방어력의 핵심인 장갑재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의 레이더 등 탐지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 적용이다. 날개 안청 철갑탄화 같은 초고속 운동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미사일 또는 네이저로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 보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기 장갑, 가변형 반응 장갑 등의 적용이다. 또한, 화생방 방어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질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 생물 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독장치도 구상 중이다. 전술 지휘통제 자동화 체계를 기반으로 UAV, UGV, 무인 전투 차량, 미래 장갑 보병, 항공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 중이다. 다만 이 경우는 다른 구성 요소들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전장에서 적의 통신 교란 등 방해 요소도 대비한다. 승무원석과 승무원 헬멧의 최첨단 영상 장비를 구현하여, 고해상도의 3D 외부 영상과 휴머노이드 기반의 고정밀 고효율 운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승무원은 차체 밖으로 신체를 노출할 필요 없이 방호력이 보장된 차내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 안전성 및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다. K3 전차로 가칭될 한국형 차기 전차의 차체 형상과 운용 개념은 그림과 같이 구현 준비 중이다. 앞의 체계들 외에도 차량 탑재형 무인기, 전장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 가능한 드론와 360 상황 인식 관측 장치, 지뢰 급조 폭발물 탐지 및 파괴 장치 등 각종 미래형 전투 장비가 적용한다. 갇힌 K3 전차의 구상안을 보고 저것이 과연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군 당국은 2차기 전차를 소유재기 예정이며 실제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2030년 이후이다. 따라서 2020년대 안에 당장 전력화할 것도 아니고, K2 전차도 처음 소유재기된 시기가 1992년이고 1차분 전력화까지 22년이 걸린 것을 보면 확정된 형상이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전장 및 병역자원 부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이러한 신 무기체계를 구상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이다.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현 추세에서 군 전력 개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미래 전장에서 중요하게 될 전투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에 대응 가능한 미래형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K3 전차로 가칭될 한국형 차기 전차는 개념 연구 중이지만, 우리 군이 미래 전장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함으로, 앞으로의 연구개발을 기대해본다. 2. 박영준 칼럼 K 방산 잘나갈 때 더 밀어주자. 세계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오직 힘과 실리만이 존재하는 냉혹한 국제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 같은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독립과 주권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다. 러시아-구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급성장해온 K 방산 산업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토콜룸 국제평화문 재연구소가 밝힌 2023년 기준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은 약 2조 4천억 달러, 약 3,363조 5천억 원, 로 현재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구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동유럽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경우, 2022년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과, K9 자주포 672문 K2전차 980대 F-50 경공기 48기 등, 148억 달러, 약 19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수주의 힘입어 K-방산은 2020년 총 매출 30억 달러, 4조 원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한 173억 달러, 23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200억 달러, 26조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의 2022년 기준 K-방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1년 대비 무기 수출 금액이 177%나 급성장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초 한국 방위산업 시장에 대해, 한국은 방위산업의 메이저리거가 됐다고 평가했고, 경제전문지 포부수도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국내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자, 2023년 12월 정부는 방산수출전력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선두로 하는 하나그룹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네라이진핵수원으로 대표되는 국내 방위산업체는 K-9 자주포를 선두로, 폐-50 경전투기, 현무 미사일 K-2 전차 장갑차 대공방어 무기 등 다양한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K-방산을 이끌고 있다. 무기 수출 대상 국가도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 긴도, 이라크 등 중동,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바프리카 등으로 확대되어 전세계 국가가 K-방산의 수출 대상국이 되었으며, 무기 수출 금액도 2023년 수주장구가 74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K-방산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방산이 전세계의 너브콜을 받는 이유로는 뛰어난 성능과 함께 빠른 생산 능력을 꼽을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무기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속적인 평화 기조로 군비도 축소해 방위 산업 자체가 후퇴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생산 설비도 철거해 대한민국처럼 짧은 시간에 무기를 생산해 낼 군수공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꾸준한 국방력 강화로 지속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고, 민간 기업을 통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반도체와 디지털 강국답게 정밀한 기술까지 탑재할 수 있어, K9 자주포나 현무와 같은 세계적인 무기 브랜드를 양산해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무인 드론을 이용한 각종 무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사족 보행 전투 로봇 무인 전투 지원 차량 등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신무기 체계도 개발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여러 방위 산업 선진국을 제치고, 글로벌 주요 방위 산업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에는 휴전 상태로 분단된 국가 현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의 도발로 상시 전쟁에 대비하면서 적을 압도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 지금의 세계적인 K-방산을 만들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분단 국가의 현실이 다양하고 성능이 뛰어난 무기 개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가 방위 산업으로 이어져 지금의 K-방산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K-방산은 신냉전 체제하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 기차전지 조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7년 세계 4대 방위 산업 강국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박혀있는 방위 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히 풀고, 방산 기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